카스터 네로가 보구 해상도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연기제일인 상태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주액이라고 있습니다 주액 자 지금 이 연출을 잘 봐주세요 자 1고로 와서요 자 봅시다 뭔가 밝다 뭔가 좀 밝아졌다 네로 정면 샷이 뭔가 좀 밝지 않았나요 뭔가 밝다 왜 네로만 해준거야 이해가 안되네 왜 네로만 해준거지 다른 애들 해상도 올라갔다거나 그런거 없었죠 해상도가 올라갈 정도면 음 왜지 근데 왜지라고 물어보고 있지만은 이미 안쪽에서는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거 같기는 해요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미 답정너가 되어버린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 네 차마 뭐 말로 10점 입학후로 내진 않을게요 이미 다른 분들도 이해하고 있는 거 부분인 거 같아가지고